왜? 왜? 왜 그래? 왜 그러지? 정답을 서술하시고 얘기해줘? 내 배에서 내 배에서 난 소리 아니야 내 배에서 난 소리 아니야 내 배에서 난 소리 아니라고 진짜로 내 배에서 난 소리 아니라고 진짜로 내 배에서 난 거야 진짜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주성이 난구라고 와 진짜 사람 또 이상한 사람 같은데? 아니 수환이 웃을 때 왜요? 수환이 웃을 때 수환이 웃고 있을 때 옆에 가면 안 돼요? 두드려 맞아요 누가 이렇게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림캐쳐 수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밥을 시키는 게 뭐냐면요 딱 보면 아시겠죠? 저의 사람 마라탕 마라탕 오늘 주말이잖아요 좋은 주말 보내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안 뜨거 안 뜨거 아 너무 뜨거 조심하세요 너무 맛있어 봤어? 웃겨 나 오늘 약간 급 탈색이 하고싶어졌어 응? 그냥 갑자기 무슨 탈색? 어떤 색깔? 그냥 탈색일까? 음 하지만 좀 참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꼭 이렇게 밥을 먹고 오면 맞아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화장을 하고 밥을 먹잖아요 약간 뭘 하고 왔나? 뭘 하고 왔나? 궁금하신 거예요 솜니아들 리캐쳐에 스포 못하는 멤버 없잖아요 어떻게 알았지? 스포 못하는 멤버 진짜 없는 거 같아 아 그러니까 아 뭐죠? 어 대표님 대표님 부임중이에요 아 부임중이야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또 이렇게 우리 방송을 살려주시네요 네 스페셜 클릭 잘 찍고 네 잘 찍었어요 네 얘기하면 안 되지? 괜찮아요 취미 카운트 안녕하세요 드리캐쳐 후에 고마워 우리 드컴 친구들은 어쩔 수 없나봐 스포가 스포가 스페셜 클릭 잘 찍었어? 네 어 그러다 이상하게 수아 언니가 있을 때만 대표님 오심 오오 근데 진짜 내가 항상 부임할 때마다 대표님이 오셨어 저는요 걔도 그 두 번 중에 나도 있었다고 옷 익숙한데 입었어요 제가 본 거 같대요 아 맞아요 저 이 옷 자주 입어요 진짜 여름에 입기 너무 편해요 제가 또 자켓을 좋았잖아요 아 없어요 아니 아니 그거를 본 게 아니고 아 그래? 이렇게 했었을 때 얘가 어느 정도 걸려지는지 아 그렇구나 저 요즘 그리고 이 바지 진짜 자주 입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마다 이 바지인 것 같아 왜? 바지가 똑같은 게 많아요 저는요 저 바지 괜찮잖아요 저는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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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또 미안해 사과한다 사과 야 사과 세 번 했으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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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알았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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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버섯 맛있어요? 음 한 번 먹어봐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제발 제발 진짜? 인생 처음이야? 어떻게 팽이버섯을 안 좋아할 수 있겠지? 썸냐들이 보석 못 먹는 썸냐 있어요? 오 맛없어? 약간 너무 별른데? 진짜? 어떻게 팽이버섯을 안 좋아할 수 있겠지? 원래 좋겠으니까 지유 언니들 해시태그 저기 해달래요 아 해시태그? 난 뭐하지? 넌 뭐였는데 넌 뭔데? 수아는 이건 못 먹지? 수아는 이건 못 먹지? 인지야 먹고 싶지? 인지야 먹고 싶지? 인지야 먹고 싶지? 물음표까지 나 미술하고 연장했잖아 너 진짜 연장했어? 아니야 배불러요 배부르니까 기분 좋아졌어 헤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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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분 워 흰 히 이건 우리입니다 밤불러요 밥먹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신나다 뭔가 신난 나 안 좋아 신난 수업 우연히 아기 역할도 나 덕대는 다시 아기 상황 불러달래요 넌 어떻게 생각하가 용기 낼 수 없고 아니 갑자기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여기서 엄청 깜짝 놀랬는데 수아 언니 목소리 야 우리 한번만 봐 이리와 여기서 해야 돼 어머어머 추천곡 봤습니다 추천곡 여기 앉아세요 없어요 제가 봐야 될 건데 진짜 죄송해요 진짜? 안녕 바이바이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안하고 노래 부르고 싶었어요 어 좋아 좋은데? 너무 좋아 썸내들 엄청 좋아해 지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안녕